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2022년도 주식의 달력으로는 이틀 남았습니다 자 어제까지 주식을 보유했 어야만 아 배당을 받을 수 있죠 그로 인한 오늘이 배당락일 입니다 자 그러면 배당 받은 정도의 퍼센테이지로 빠지면 쌤쌤이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 제목에서 처럼 오늘 배당락일에 상당히 엇갈린 흐름들 보여줬습니다 자 잠깐 기사 몇 개 한번 보자면요 자 중국이 방역조치를 해제하겠다 이런 뉴스 나왔습니다 아 지금 격리조치라든지 그죠 아 이런 부분들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엄청나게 아 지금 낮아질 전망을 보이고 있으니 이러다간 도저히 안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3년 가까운 제로코로나 정책 종지부를 찍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그렇게 하거든요 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한 국가당 일주일에 한번 항공편 운행하게 만들고요 들어오면 3주일 동안 아 하하 하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그죠 격리 시키고요 뭐 등등등등 길게 이야기 안해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 관광객 입고 가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줄어들고 봉쇄가 되다 보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손 들었습니다. 1월 8일부터는 그러한 부분들 대폭 해제한다라고 하니 그와 연관되어 있는 최근에 화장품 관련 면세점 그리고 카지노, 여행주 이런 종목들은 오늘이 배당락일인가 싶을 정도로 오히려 상승하면서 마무리됐거든요. 조금 이따 한번 챙겨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어제 배당을 받고 오늘 배당받았으니까 팔자! 라는 배당락 역량 때문에 금융주, 특히 금융주들이 배당락일에 배당 끝나고 난 다음에 빠지는 케이스가 좀 많더라구요. 오늘 대표적인 배당주로 꼽히는 금융주 등 장 초반부터 오후까지 줄곧 하락세다라고 뉴스가 하나 했습니다. 이 뉴스 오늘 두가지 보면 오늘의 장세는 어느정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초반부터 개발학에서 훌륭 홀러내렸습니다. 자, 2.24% 하락 코스피 코스닥은 1.68% 하락 자, 그냥 보면 한 2% 정도 보통 배당주는 종목들은 뭐 그래도 한 3% 이 정도는 주니까 아, 2% 정도만 빠지면 아, 잘 잘 지나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종목별로 엇갈린다 이겁니다. 자, 오늘 기관 외국인 쌍끄리 매도 강하게 나왔구요. 기관이 27일 날 매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봐요. 그죠? 자, 1조였습니다. 1조 자,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도 3,000억 가까이 매수했는데 기관 외국인 쌍끄리 어저께 어, 소폭이나마 외국인도 코스피 쌍끄리 했는데요. 오늘 아, 많이 팔았습니다. 기관이 8,200억 팔았구요. 외국인 3,100억 자, 코스닥 쪼번 많이 팔았죠. 2,000억 3,600억 그죠? 선물도 외국인은 매도하면서 오늘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종목별 아, 이 게시판은 이 게시판이 아니죠. 정강판을 보면 좀 더 어, 이해하시기 용이 하죠. 자, 이렇게 보시는 게 제가 여러분들 연필을 띄워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보기가 좋을 겁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 섹타 그죠? 어, 배당 받는 정도 그냥 빠졌으니까 뭐 잘 넘어갔다 할 수 있는데 자동차는 기아차가 5% 인근으로 빠지고요. 자, 2차전지가 쪼번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4%, 5% 첨보는 반등하려다가 그죠? 10% 밀렸으니까 이거 뭐 별로인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LNF도 7%까지 빠졌고요. 자, 에코 프로비엠도 5% 빠졌습니다. 닥터케이가 셔츠 영상을 통해서 최근에 여러분들께 많이 주지한 바 있습니다. 자, 뭐 말씀드렸는가 하면요. 닥터케이 채널 나와라 오바 그쵸? 약간 엔지네. 그쵸? 이게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쇼츠 영상에 보면요. 화장품 주 관심 가져라. 여기에 또 화장품 들어가 있거든요. 꼭 찍어가지고 코스맥스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맥스 오늘도 양호했고요. 자, 그리고 호텔실라도 말씀드렸고 LNF 연기금이 차익실현 중 2차전지라고 하면서 2차전지는 차익실현 하거나 매도 매도해 나가는게 좋겠다. 호텔실라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잘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현대 일렉트릭 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자고요. 그러한 전망들이 오늘 과연 배당락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기 화장품 그리고 면세점 섹터에서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그쵸? 자, 신세계가 최근에 좀 호텔실라에 비해서 못간 면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나도 가자 라면서 5%대 상승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코스맥스는 어제 강하게 많이 갔습니다. 4% 이상 갔는데 오늘은 그냥 포합 정도로 마무리됐고요. 자, 그리고 항공주들 특히 저가 항공주들 LCC 이제 운행 운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항공주들 양호 여행주들 양호 그리고 카지노 롯데 관광 개발과 같은 카지노 연관되어 있는 패러다이스 패러다이스 이렇게 하면 좀 구린발음이고 패러다이스 그쵸? 그런 카지노 관련주들이 강세를 또 보였습니다. 자, 여기 관심종목 군으로 세팅해놓은 부분중에 상단에 있는 종목이 여러분들 관심있게 볼 필요있다라고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테고 혹시 최근에 구독하신 분이라면 닥터케이예요. 저는 위에 있을수록 순번이 좋습니다. 오늘 같은 대당락 이래도 농심 삼량식품과 같은 음식료 쪽은 강세를 보입니다. 그쵸? 그리고 호텔실라 코스맥스와 같은 면세점 화장품 관련 양호하다고 말씀드렸고 애경산업이 조금 전일은 올라갔습니다만 부담스러운 약간 상승을 강하게 한 부분이 있으니까 코스맥스가 어떠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틀 사이에 5% 이상 간 것 같아요. 그러면 배당 주는지 안주는지 솔직히 몰라요. 제가 안들어봤기 때문에 만약에 준다면 배당도 먹고 상승도 하고 꼭 먹고 알먹고 둘다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엔터 주들은 그만 그만하게 최근에 양호한 흐름 중에서 오늘 배당 락 하락 정도로 마무리된 것 같고요. 엔터 적당한 흐름이다. 이거죠. 그중에 유독 YG엔터가 4% SM 이렇게 빠지죠. 닥터케인 뭐 봐라 그랬다? JYP 봐라 그랬습니다. 최고 양호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해서도 텐티움 같은 종목들 잘 보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도 2% 상승이네요. 여기 딱 있죠. 포지션 되어 있습니다. JYP도 여기 있고요. 자 현대 일렉트릭 GE와의 풍력 관련 협업 이슈 나오면서 계속 양호하게 가는 현대 일렉트릭 과 같은 종목도 여러분들 관심있게 봐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건설기계 관련 오늘 양호합니다. 현대건설기계 두산 현대 두산 인프라코아 5%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나머지는 크게 빠진 종목들 한번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2차전지가 좀 크게 빠졌고요.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관련 삼성전자도 내년에 참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이닉스는 말할 것 없고요. 반도체 소부장이 좀 많이 빠진 코스닥 종목들 종목 중에 많이 빠진 종목들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뉴스 봤다시피 금융주들이 배당락 제대로 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 9% 하나금융지주도 7% 가까이 빠져요. 그러니까 배당목으로 들어갔다가 본전도 못 찾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나하나 그러면 좀 가볍게 챙겨보도록 하죠. 자 이제 내일이 폐장일입니다. 배당락일까지 지나갔는데요. 닥터케인은 연초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마 올해는 별 재미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근거를 이야기해봐라고 한다면 그렇게 근거를 들었습니다. 여기 하락에서 여기 상승까지 6월이니까 여기가 대략 한 2월 정도 보고요. 아 3월 정도 보고요. 1년 하고도 3개월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밀리거든요. 그러면 1년 3개월 정도 동기간 법칙에 의해서 1년 3개월 정도는 빠진다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낙폭을 적게 가져오면서 이렇게 박스권 스타일로 가면 팽보로 마무리되고 추가 상승하기가 훨씬 용이한데 급나게 와버렸죠. 그러면 이 기간보다 더 걸린다 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6월이니까 6개월 하고 올 2022년 1월 아 1년이니까 1년 6개월 기간이 크게 3개월 정도밖에 더 안 지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별 재미없을 것이다. 자 결과가 나왔나요 어떻나요 여기 위에 있습니까 그래야 제가 틀린 거겠죠 혹자는 모티비 나오는 고정 멤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상당히 장밋빛 전망으로만 올해 많이 많이 멘트를 하던데 그죠 그렇게 시청자들에게 희망을 불어주는 건 좋지만 이런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전망은 좀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헛된 꿈을 꾸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같다 1번 눌러 이해해야 정확하게 맞출 자신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희망 희망을 북돋아주고 싶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거 썩 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요 2023년 이제 잘 대비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번주에 여기가 무너지면 안되고 이렇게 여기에서 올라타는 시도가 나왔어야 되는데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2400위로 빨리 올라타지 못하면 이제 완전 하락추세를 일단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오히려 안좋죠 여기까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이따 한번 보기로 하죠 그나마 우리나라가 잘 버티고 있는 이유는요 그렇습니다 환율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환율 자 환율이 얼마까지 갔었습니까 1450원 인근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고점 찍고 환율이 급격하게 빠지니까 상대적으로 환율이 높을 때 매수해뒀던 외국인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어있기 때문에 매도가 강하게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환율이 다시 급반등 해버렸거나 했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여기 나스닥처럼 이 조점을 위협하네 만에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어저께도 나스닥 시원찮았고요 자 그나마 여기 조점권역까지 안가는 것은 환율 영향이다 환율이 살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여기 위로 2400 위로 빨리 올라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조건이 몇 개 있는데요 자 무슨 조건 그렇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쌍거리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외국인은 아 기관은 배당을 좀 받으려고 매수가 상당히 좀 두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안 사주죠 별로 최근에 매도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닙니다만 그 이전의 상을 보면 매수를 11월까지 쭉 해주던 외국인이 손을 딱 놔버립니다 외국인이 사들어온 것을 12월 들어와서는 이제 매도가 슬슬 슬슬 나오면서 안 사주니까 기관만 사가지고는 시장이 강하게 가긴 힘들어요 쌍거리 쌍거리가 들어와야만 시장은 강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는 구간들 보시면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는 구간들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쌍거리 들어온 구간 입니다 제가 시어스로도 남겨드렸는데 여기 구간 가면요 시장은 연락 빠지는데 외국인이 현물은 팔았다 쳐도 선물을 슬슬 사들어옵니다 여기부터 이것도 시어스로 있어요 시장이 더 빠질 것 같은데 선물을 왜 사들어옵까요 이제 어느정도 바닥을 너날 지점이 됐다 라고 판단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외국인 선물 매수세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 개인이 푸드옵션을 800억 을 사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져버리면 빠져버리면 개인한테 곱하기 2 이상 해주고 해야 되거든요 심하게 곱하기 3 그러면 1600억을 외국인 기관이 개인들한테 준다고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강하게 반등하거든요 이렇게 개인이 푸드옵션 강하게 살 때 여러분들 그리고 외국인이 현물이나 선물 슬슬슬슬 기관하고 같이 사들어온다면 이거 바닥이다 그렇게 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거는 수차례 바닥을 완벽하게 잡아낸 닥터K의 경험상 그거는 확인됩니다 개인이 한 200억 이상 푹 내수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때 바닥 인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엇갈린 오늘 배당락일의 흐름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아 듣겠다 라면 1번 눌러라 했는데 아무도 안 누르시네 왜 그러죠 서로 쌍방형으로 소통하면 좋은데 그죠 죄송합니다 목이 좀 안 좋네요 자 그러면 빠진 종목들은 뭐 나중에 포기라 구요 오늘 괜찮았던 종목 군들 한번 챙겨보죠 자 현대 일렉트릭 도 여기 밑으로 쳐질 수도 있는 권력인데 그죠 앞전처럼 21이 깨지면 밑으로 쳐질 수도 있는 국면인데 이번에 쳐지지 않고 위로 가면 좋다 그랬습니까 안 좋다 그랬습니까 베리 굿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차하면 정거점도 돌파할 그런 기세입니다 그때 기관외국인 수급을 보자고요 와 쌍거리 많이 들어왔죠 연기금 볼까요 어머나 연기금 왕창 사들어오네요 이러니까 추세양호 추세양호 그 다음에 수급양호 그러니까 강하게 가는 겁니다 이제 정거점 인근에 그리고 볼린지 밴드 상단에 저항권에 왔는데요 자 이거 여차하면 돌파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만약에 내일이라도 조금 처지면 여기까지 20일까지 조정받는게 지극히 이상한 부분이 아니니까 일부 물량 뭐 3분의 1이라도 빠지는 상황에 맞춰서 조금 챙겼다가 20일 인근에서 반등할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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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등할 때 다시 사놓는 매매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미국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니깐요 자 그래서 차익실현도 좀 해가면서 이렇게 근데 내일 강하게 뛰어버리면 이거 팔 필요 있나요 팔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야 최근에 음식료 음식료 농심 그리고 삼량식품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자 두 종목 다 양호하게 배당락 하고 관계없이 그냥 올라가버립니다 자 가격 정가를 해놓은 부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라든지 식용유 파업류라든지 그 다음에 운임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올랐을 때 대비해서 10% 이상씩 스냅과 라면의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그러한 가격들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원자재라 원자재 를 해야 됩니까 원자재 조금 표현이 이상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재료의 가격들이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내려왔으니 라면 5% 깎을게요 이나 할게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가되어 있는 가격 에 대한 부분 마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발 리오프닝 수혜 앤드 동남아시아권에 상당히 대한민국의 라면 스냅 이런 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힘입어서 양호하게 음식료 종목들 상승했고요 자 호텔신라 정고점 돌파 야 참 할 수 있다 강하게 돌파하면서 아 여기 직정고점을 과연 뛰어넘을 것인지 자 그런데 워낙 이번 이슈가 좀 강하긴 강해요 3년 동안 틀어막아 놨던 중국 그죠 여행을 여행을 중국 자국 국민들의 여행을 어느 정도 권장하겠다라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으니 이게 보통 호재는 아니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직전 여기 고점은 돌파했고 여기 털어막혀있던 8만 5천원권 여길 과연 한 번에 뛰어넘을 것이냐 만약에 의외로 강하게 뛰어넘는다면 이제 9만원대도 바라볼 수 있는데 자 조정을 서서 받는다 하더라도 앞전 상황처럼 이렇게 횡보에 가까운 가벼운 조정받음이 추가로 강하게 가능성 높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동일한 상황입니다 가볍게 조정받으면요 여기 상단 돌파 충분히 기대 한 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 그때 수급을 보니까 어떻다 어머나 기관액은 싹쓸이가 들어옵니다 연기금 사모펀드 아주 강하게 매수해 들어오네요 그죠 최근에 연기금이 화장품 관련주들 매수 많이 해들어온다 자 면세점 관련 매수해 들어온다 이런 뉴스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코스맥스도 이제 매수 포인트가 나왔다 라고 이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하락하던 추세 모든 추세 돌려냈고 자 돌려낸거 확인하고 눌림목 구간 여기를 집중하시라 이렇게 평소에 아주 강조하는 구간이니까요 자 양호하게 그 이후에 반등했습니다 만약에 어 연말 지나고 내년에도 충분히 관심 가져올 필요 있으니까 이렇게 쫓아 올라가는거 쫓아가기엔 조금 그렇구요 왜냐하면 여기 5%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내려오면요 만약에 조금 내려오면 여기 깨지 않으면 그죠 가격대로 보면 6만 8천원권 여기 이평선 지지권 여기만 이렇게 밑으로 강하게 이탈하지 않으면 분할 매수 측면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그경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수급 보니까 기관외국인 최근에 쌍거리 많이 들어오고 연기금 그죠 그리고 기관 그죠 대다수의 기관 아 창고에서 매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양호한거거든요 그죠 자 애경산업도 어 말씀드렸는데 일단 정거점 인근에서 조금 틀어막히죠 일단 조금 틀어막히 있는 상황입니다 애경산업보다는 부담 없는 것은 코스맥스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경 계속 유지합니다 애경산업은 조금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동안 뭐한다 그동안 코스맥스로 매매 매매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LG생활건강 그죠 반등 모색하고 있고요 근데 너무 무거워요 그죠 아직까지 추세도 다 돌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코스맥스보다 추세 별로입니다 아직까지는 자 아무리 퍼스픽 이제 다 돌려내는 시도 나왔습니다 추가로 간다면 아무리 퍼스픽도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텔 신라만 가냐 신세계 나도 가자 라면서 그동안에 어 좀 못 갔는데요 상대적으로 오늘 강하게 5% 반등해버립니다 바로 직전 고정대임금까지 강하게 반등 자 기관 애국인 쌍글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연기금도 쭉 팔다가 오늘 매수 들어왔고요 자 추가로 아 여기 240일건요 23만 5천원건대 여기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어 관건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며칠사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적당한 순고르기 정도 하고 며칠 며칠 여기가 4-5일 올랐으니까 그죠 한 3-4일 정도 적당한 순고르기 하고 그 다음에 뚫고 올라간다면 더 양호한 아 주가 흐름 보일 가능성 높다 자 만약에 조금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더 땡큐죠 땡큐 하고 아 적극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JYP 잘 보자 그랬는데요 JYP 어 고점 부위에서 점처럼 잘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살 타이밍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어디 여기가 살 타이밍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좀 받고 내려오면 관심 가져볼 필요 있구요 덴티움 덴티움 그죠 12월 달에 관심 충분히 가지고 매매 가능한 구간이었습니다 오늘 강하게 올라가죠 그때 보니까 이거 추세와 수급 이야기 말씀 많이 드리죠 이게 거의 정답입니다 기관액은 쌍글이 마구 들어오구요 연기금이 쫙 사들어옵니다 그때 보니까 턴 어라운드 턴 어라운드는 아니죠 상승 추세 다시 아 돌 재진입했구요 성공했습니다 상승 추세 전환 이런 눌리목 구간에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 직전 거점 덜파하니까 여기 거점대 인근까지도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추세와 수급 추세와 수급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추세와 수급 그렇죠 추세가 상승 추세 상승 추세 초입에서 눌리목 구간에서 매수하고 자 그때 기관외국인 수급을 봤을 때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매수해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게 거의 주식의 전부라 해도 광이 아닙니다 거의 매매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반드시 한번 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본인이 관심있는 종목군들을 이렇게 한번 돌려보면서 아 내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추세는 어떻고 상승 추세인가 아니면 기관외국인들 수급은 어떤가 이렇게 밑을 꼬라받고 있는 데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추세가 하락 추세에다가 기관외국인 매도하고 있어서 그럴 겁니다 챙겨봐요 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최근에 아리엔티나 지구반대쪽에 있는 리튬 호수에서 100년동안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요 자 2차전지 쪽으로 소재 쪽으로 상당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포스코홀딩스 오늘은 비교적 양호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 중에 닥터케인은 뭐 선택한다 그렇습니다 지나간 방송 봐요 현대제철을 보통 일반인들은 선택을 많이 할텐데 닥터케인은 추세 돌려낸 포스코홀딩스를 선택한다 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다음에 올라가죠 그죠 현대제철은 그냥 비실비실하고 있습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참 아픈 손가락 오늘 2차전지 관련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 차익실현 하시라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차익실현 하시라고 그때 말만 들었어도 그죠 이 낙폭 다 피해내는 겁니다 이 낙폭 다 피해내는 거예요 방송을 여기에서 했습니다 2차전지 자 그때 봐요 자 수급이 수급이 아 추세는 이 강력한 상승 추세가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추세가 무너졌고 여기가 무너뜨리면 완전 하락추세 전환되니까 안좋다 그랬고요 추세가 안좋아요 하락추세 전환입니다 그때 수급 보니까요 수급을 보니까 자 이건 쉬운 영상으로도 올릴텐데 외국인 기관 쌍거리 매도가 많습니다 연기금 일방 매도입니다 연기금 일방 매도 그러니까 주가는 어떻게 간다고요 급락합니다 급락 그죠 이것이 이것이 추세와 수급이 모든 걸 말해준다 해도 과언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반드시 상승 추세 초입에 있는 종목과 수급이 좋은 종목 선택하시길 다시 한 번 더 권유 드립니다 자 그럼 한 종목만 맞으면 못 믿잖아요 그러면 LG학 볼게요 LG학도 LG에너지 솔루션 보다는 뭐 조금 덜 할지 몰라도 오늘 4% 빠졌고요 오늘 뭐 배당락이 일이니까 그러다 칩시다 여하튼 추세가 강세가 무너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여기 지지하던 60일이 뭐로 바뀝니까 저항으로 바뀌면서 밑으로 쳐지고 반등해도 또 쳐지고 저 241 밑으로 쳐지면 좋지 않습니다 이제 자 그때 수급 보니까 기관은 조금 잡아주는데 LG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 아까 LG에너지 솔루션은 기관 외국인 쌍끄리 매도가 나온 반면에 기관이 그래도 조금 잡아주니 연기금은 패대기 많이 쳤습니다 2차전지를 외국인이 연기금이 계속 매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죠 수급에서 확인되죠 양쪽 다 강하게 던지는 LG에너지 솔루션보다 조금 덜 빠지는 이유는 기관이 그래도 잡아주는 데가 있네 연기금 던져도 확인되십니까 확인된다 이번엔 7번 눌러 예의야 다혜님 아니군요 문하세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세와 수급으로만 가지고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 몰라도 닥터케인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이상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삼성 SDI도 볼까요 쭉 좀 사주도 사주어오던 외국인이 연말 즈음에서 손을 살짝 놓고요 기관이 그래도 조금 붙들어 주니 연기금이 그렇게 던져도 그죠 LG에너지 솔루션보다는 낙폭이 아직 심하지 않습니다 한쪽이라도 잡아준다 이거죠 외국인이 그동안 그래도 조금 잡아줬다 이거죠 좀 빠른 속도로 넘어가 보면요 SK이노베이션 아예 쳐다도 보지 마라 그랬고요 코스모신 소재는 여기 강력한 강력한 지지권이다 여기를 아 이건 코스모신 소재 말고 나노신 소재 예를 들었습니다 동일합니다 모양은 여기 직전 저점대 강력한 지지대 겨우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금 계속 팝니다 그러니까 기관에 보면 쌍크림에도 나오고 있고요 자 포스쿠케미칼도 차익실현 해야 되는 겁니다 저 연기금 팔고 있잖아 연기금이 다 팔아요 팝니다 LNF 분명히 팔아라 그랬어 줄여라 그랬습니다 하루 빠지고 반등 하루하는 척하다가 그대로 밀리죠 7% 빠지는 거 아닙니까 7% 빠져요 저 연기금이 던져요 연기금이 특히 한쪽 창구가 이렇게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던지 못 갑니다 못 가요 그 대표적인 종목이 뭐였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엘코프루 비엠도 어떻다 연기금이 계속 던져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나노신 소재도 여기 보면 여기 직전 저점대 워낙 탄탄한 직전 저점대가 있으니까 여기는 한 번에 안 무너뜨릴 것이다 그 이야기도 했어요 한 번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무너뜨리면 안 돼요 7만 5천원 본격적인 하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상당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자 국민연금이 집중적으로 팔은 종목은 뭐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누가 샀다 개인만 열나게 샀어 최근에 기관 좀 사줍니다만 그러니까 잘 갑니까 못 가요 잘 가는 종목 천지로 있는데 완전 하락 추세 전환이라고 별로 안 좋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강하게 반등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추세 하락 추세 완전 하락 추세 모든 입평선 머리 위에 다 두고 있습니다 완전 하락 추세 그러면 삼성전자가 좋은 종목이다 그랬습니까 좋은 종목 아니에요 지금은 언제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이렇게 상승 추세 여기 초입에서 딱 잘 들어가서 추세 무너질 때까지 잘 홀딩하면 좋은 겁니다 여기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죠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 전환 되니까 못 가요 지하물이 삼성전자로 해도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돌려내는 시도가 나왔으면 안 무너뜨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워낙 그죠 반도체 경기 안 좋을 것이다 실적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니까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밑으로 깼었습니다 연말 지금 그죠 내년까지도 별로 전망이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초반 저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더 안 좋죠 더 안 좋다 그랬습니다 저점 또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죠 연기후는 뭐 안 사주잖아 매도가 훨씬 강하죠 그래서 마무리 하자면요 여러분들 수급 그리고 추세 이렇게 하락 추세 꼬꾸라지 있는 종목 대표적으로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 얼마나 하락을 했습니까 상승했던 거 거의 다 토해냈거든요 이거는 월봉으로 보면 돼요 그죠 네이버 카카오 올랐던 거 그 영화로 어떤 상승세 다 토해냈습니다 1봉으로 보면 이게 뭐다 이렇게 하락 추세를 꺾이기 시작하면 이 종목은 이제 관심 꺼내서 배제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러나 네이버를 연기금이 좀 사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 시나리오를 그렇게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카카오는 너무 말이 많아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연기금이 좀 사들어오죠 어 추세를 아직까지 완전하게 못 돌렸어 그런데 외국인도 슬 사들어오기 시작하죠 그죠 그리고 연기금이 여기서 좀 사들어오다 조금 매도도 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매도 안하고 조금 사들어오려는 경향이 보이죠 기관 매수세가 좀 잡혀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아 그러면 오케이 이제 저점 매수를 좀 하려고 하는가 보다 기관 외국인은 그래서 내년도에 관심 가지자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틀어막혀있기 때문에 급하게 이런 데 저점에서 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기 저점인 줄 알았는데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여러분들 잘 던질 자신 있어요 이런 데서 저점인 줄 알고 우와 쓰리 바닥 포 바닥 그죠 뭐 이렇게 바닥인 것 같아가지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깨질 때 여러분들 잘 손절합니까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수세 초입에 있는 종목으로 해라 그러는 겁니다 적어도 20만원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여유 가지고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야 그러면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락하던 트렌드를 돌려내면요 더 추가 상승합니다 왜 이 하락하던 트렌드를 돌려내려는 모멘텀이 없으면 기관 외국인이 사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못 돌려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돌려내는 종목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 있죠 자 이거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20만원 인근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눌려주면 이게 이 평선이 다 돌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밑에 이제 이 평선들을 깔아두게 되면 이 평선들이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항 두드려맞는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의 역할을 바뀐다 이겁니다 밀리려 하더라도 여기 탄탄한 지지권이 확인되고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매수세 유입이 잘 돼서 반등을 눌리먹기 위해 잘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관심 가져보자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인데 배당락 오늘 있긴 했습니다만 17만원권 깨고 내려가면 안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18만원 인근 돌파하고 안착하는 거 확인하고 관심 가지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조점인가 싶어 물론 배당락 일입니다만 조점인가 싶어 돌렁 들어갔는데 한 번도 팍 깨고 내려가면 완전 모양 다 어그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확인하고 요거 확인하고 들어가자 그렇게 이야기 했던 겁니다 자 수급이 그래도 셀트리온 기관의 국인 최근에 수급이 양호합니다 연기금도 그죠 좀 사두르는 조짐이 있고 그러니까 급하게 하지 말고 내년에 셀트리온이 18만원 돌파하면서 아 이게 이제 탄탄한 요기 탄탄한 탄탄한 지지권이 확인되고 난 이후에 거기서 반등 놓으면 관심 가지볼 필요 있다 그럼 세게 깨지면 안 됩니다 내가 관심 가져야 될 타이밍이 더 뒤로 더 뒤로 늦춰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깨지면요 여기가 지지가 아니라 저항으로 못 넘어가게 계속 힘들게 만드는 여기 인근이 그렇다 할 수 있겠죠 반등할라 해도 밀리고 반등할라 해도 밀리고 반등할라 해도 밀리고 반등할라 해도 밀리는 이런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여기 위에가 그죠 반드시 돌려내는 거 확인하고 관심 가져보시라 셀티련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폐장하게 되고요 2022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올해는 상당히 여러분들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 과정 힘든 한해를 보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준비하면서 천천히 천천히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현명함을 여러분들 한번 발휘해 보시기를 이렇게 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내년 한해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다 성취하시는 한해 되시기를 미리 인사드립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딱 듣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I'm back to key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